음악 여병석 서울대학교 1977년 당시 21세, 현재 65세, 나 어떡해로 1회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LG에드 CFPD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광고 대인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학래 명지대학교 1979년 당시 23세, 현재 65세, 예가로 3회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KBS 올해의 가수상 4회 수상하였고, 11월 유영리의 라디오 프로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범용, 한명훈, 연세대의외과 1980년 당시 21세, 꿈의 대하로 4회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 62세, 이범용은 서초동 신경정신과 원장, 한명훈은 제1병원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장수 동의대학교 1985년 당시 28세, 현재 64세, 바다의 누어로 9회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앨범을 발매하였고, 최근 전국 탑10 가육쇼에 출연하였습니다. 유열 한국외국어 대학교 1986년 당시 26세, 현재 61세,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10회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9년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에 출연하였고, 2020년 음악동창의 좋은 가요에 출연하였습니다. 신해철 서강대학교 1988년 당시 21세, 2014년 별세, 그대에게로 10위의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DJ로 활동하였고, 2014년 향년 47세에 의료사고로 별세하셨습니다. 조용곤 연세대학교 1988년 당시 21세, 2020년 별세, 무한계도 베이시스트입니다. 공의로비 활동 후 버클리 음대 유학을 하였고, 백석대 실용음악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조현문 서울대학교 1988년 당시 20세, 현재 53세, 무한계도 키보디스트입니다. 효성그룹 조성래 회장의 차남이며, 하버드 로스쿨 졸업 후 호주에 거주 중입니다. 조현찬 연세대학교 1988년 당시 21세, 현재 54세, 무한계도 드러머입니다. 쌍용그룹 김성곤 회장의 외손자이며, 국제국민공사 IFC 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IMM 인베스트 인프라 부문 대표입니다. 김재홍 서울대 치의의과, 1988년 당시 21세, 현재 54세, 무한계도 키보디스트입니다. 경기도 치과의원 재직 중입니다. 치과의사 밴드 이빨스를 결성하였고, 기타리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전유나 경성대학교 1989년 당시 21세, 현재 53세, 사랑이라는 건으로 13세입니다.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표곡 너를 사랑하고도가 있습니다. 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 겸인교수이며, 국방 FM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률 연세대학교 1993년 당시 20세, 현재 48세, 꿈속에서로 17세의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발라드 가수, 작곡가, 프로듀서입니다. 2020년 9월 라이브 앨범을 발매하였습니다. 서동욱 연세대학교 1993년 당시 20세, 현재 48세, 전람의 서브고걸 겸 베이시스트를 맡았습니다. 맥킨지, 두산, ANM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모건 스탠리 한국지사 상모를 맡고 있습니다. 이한철 영남대학교 1994년 당시 23세, 현재 50세, 껍질을 깨고로 18회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불동맨션 보컬로 활동하였고, 최근 교양프로 싱스트리트에 출연하였습니다. 조영수 연세대학교 1996년 당시 21세, 현재 46세, 새로나기로 20회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제작한 작곡가이며, 현재 미스트로2에 출연 중입니다. 민정범 서울대학교 1998년 당시 25세, 현재 48세, 사랑의 제로 22회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신중학교 교사, EBS 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엠베스트 대표 수학 강사입니다. 이상미 경북대학교, 2005년 당시 23세, 현재 39세, 잘 부탁드립니다로 29회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밴드 X 해체 후 개인활동 중입니다. 2020년 3월 강방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아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